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수원시의 권선구입니다. 제가 1번 2번이라고 붙인 것은 가능하면 42개를 다 해볼 작정입니다. 경기도 지사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캡처하셔가지고 강용석 변호사의 페이스북이나 강용석 변호사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이걸 보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김은혜 후보 측이 이 문제를 보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소기의 괭일기 역할이지만 국민의힘 여러분 게시판에도 이것을 좀 많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이값입니다. 후보별 사전득표율이 비정상적이게 되면 차이값이 아주 큽니다. 차이값이.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죠. 수원시 권선구는 사전투표 득표일 때 당일 득표율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차이값이 아주 작습니다. 차이값이. 그런데 의심의 단추를 제공한 것은 어떻게 차이값이 적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3개의 권선구 산하의 모든 동에서 차이값이 적지만 플러스값이 나올까. 이 문제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그래프만 갖고 확신을 갖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경기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경기도 전체 42개의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균값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평균값을 보시면 수원시 여러분들 권선구 같은 경우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민주당은 플러스 1.7 그리고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5입니다.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관외 사전투표는 큽니다. 권선구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플러스 4.1 민주당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4.5%입니다. 상당히 커지구나.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관외 사전투표를 보시게 되면 수치가 상당히 큰 지역이 경기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1에서 2%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 지역이 뭡니까? 차익값이 1에서 2%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전산조작에 의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바로 김동영 민주당 후보에게 바로 밀어줬다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심을 일단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수원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면 뭡니까?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장 선거도 조작을 한 겁니다. 딱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차익값이 그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모두가 민주당은 플러스고 국민의힘은 마이너스고 정확하게 좌우대칭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얼마나 조작을 재미있게 했는가 하니까 율천동 맨입니다. 민주당 플러스 2.2, 국민의힘 마이너스 2.2. 그다음에 입북독 민주당 플러스 5.1, 국민의힘 마이너스 5.1. 그다음 뭐죠? 망포이동 플러스 1.9, 국민의힘 마이너스 1.9. 정확하게 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수원시장 선거도 다 뭡니까? 전산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고 거기다 당일투표 득표수를 대가지고 전체적인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수원시장 선거도 조작했고 경기도지사 선거도 조작했고 권성구청장 선거도 조작했고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왜 전산조작 프로그램은 값이 싸지 않습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권성구에서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잠정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잠정결론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몇 표를 훔쳤냐 어떤 표를 훔쳤냐 여기까지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그래프를 보고 조작질을 했구나.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결과를 완전히 조작을 했구나. 부정선거를 했구나. 이 친구들이 내란죄를 범했구나. 전산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면 수원시 권성구만 하지 않았을 것이고 수원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 다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진 건 몇 표를 훔쳤냐 이야기죠. 어떻게 훔쳤냐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선거데이터에서 조작공식을 찾아내면 됩니다. 조작방정식을 찾아내면 됩니다. 조작공장을 찾아내면 됩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을 딱 여러분들 전산 선거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압축해서 이런 표시한 것이 바로 한 장의 도표로 나옵니다. 이것이 수원시 권선구에서 경기도지사 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가가 전산조작의 실태를 가장 압축적으로 표시한 그런 표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수원 건선구 사전투표 조작 현황표입니다. 여러분 1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민주당 3만 2천, 국민의힘 김은혜 2만 8천입니다. 강용석 470, 정의당 환승식 357표입니다. 득표율 기준으로 52%, 45%, 1%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발표 사전투표수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조작된 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수는 조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선구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많은 여러분 작업을 해보니까 어떤 규칙성을 발견했냐. 어떤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했냐.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가지고 당선시켜야 될 민주당의 김동영 후보한테 밀어주는 겁니다. 바로 김은혜 후보는 자기가 받은 2만 8,106표 가운데 10%인 2,810.6표입니다. 06표를 반올림해가지고 2,811표를 빼앗깁니다. 이 표가 어디로 가냐. 김동연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됩니다.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도 재금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황순식 후보는 30%를 빼앗깁니다. 황순식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357표 가운데서 30%인 107표를 여러분들 누가 빼앗아가냐. 여러분들 김동연 후보가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는 수원시 권선구에서 사전투표에서 모두 470표를 받았습니다. 이 표 가운데 무려 50% 절반 정토를 빼앗겼습니다. 235표입니다. 절반입니다. 235표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2,811표, 107표, 235표를 모두 다 여러분 더하게 되면 3,153표가 나옵니다. 김동연이 3,153표를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정의당과 무소속의 강용석은 여러분 그 표수만큼 다 도덕질을 당한 겁니다. 표 절도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조작된 것을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선관위에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됐다고 보고 그것을 원상복귀,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구한 것이 여러분들 3번에 보는 예상 득표수입니다. 민주당의 김동연은 2만 9,722표, 김은혜는 3만 917표, 정의당의 한순식은 464표, 강용석은 705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47%를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밀어줘서 52% 득표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김은혜 후보는 실제로는 49%를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뭡니까? 표를 빼앗은 조작된 표를 고려를 해가지고 45%로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나머지 황순식 후보하고 강용석 후보는 여러분들 표수가 적기 때문에 1%에서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표는 빼앗겼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단순 산수적으로 합계하게 되면 10% 더하기 30% 더하기 50% 더하기 상수값이 총 뭡니까? 90%를 조작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것의 일정 퍼센트를 빼앗기게 됩니다. 김은혜 후보는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자기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빼앗기고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30%를 빼앗기고 놀랍게도 선관위에게 엄청 찍힌 거죠. 4.15 총선 문제를 규명하다가 강용석 후보는 무려 50%를 대부분의 42개의 기초자치단체장의 대부분 50%를 빼앗깁니다. 물론 가평군처럼 표수가 아주 적은 데는 손을 대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렇게 시의 단위에 웬만큼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가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 강용석 후보가 50%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표를 도독질한 겁니다. 표를 절도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수를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숫자를 만든 겁니다. 그것을 가장 발각이 된 겁니다. 상수값 방식입니다.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빼앗는 겁니다. 김은혜 후보가 10%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보면 20%를 빼앗긴 것과 같은 거죠. 한쪽에 플러스 10, 한쪽에 마이너스 10하게 되면 합치면 20% 정도 객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선거를 이기기가 힘든 겁니다. 이런 짓을 42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 다 실행을 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는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뭡니까? 개별 사정을 봐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가평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양평군 무슨 다 돌아가는 용인시까지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그냥 내란을 죄를 범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땅에 쏟아났습니까? 선관위의 관련자들이 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선관위 관련자들이 하부 직원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하부 직원들이 혼자 삽니까? 그 사람들이 혼자서 특정 정당을 밀어줄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 책임은 바로 이번에 사무총장 장관이 된 박찬진 사무총장이 가장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 사람을 영전을 시켜야 장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맛이 간 사회입니다.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린 사회인 겁니다. 맨정신으로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조직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최고위에 있습니까? 사무차장 사무총장입니다. 유리를 지방선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박찬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이 뭡니까? 없기 때문에 사무총장 대형으로 치른 선거가 유리를 지방선거입니다.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만들어준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이거 아십니까? 몇 표 훔치는 지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자료는 사전투표만 이제 여러분께 공개된 자료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합친 소위 그야말로 종합보고서입니다. 종합보고서는 바로 이 테이블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1번, 2번, 3번이 여러분 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오염된 데이터입니다. 4번, 5번, 6번은 오염된 데이터를 수정해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진짜 사전 득표수를 후보별로 구한 겁니다. 그것이 4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1번, 2번, 3번은 가짜 4번, 5번, 6번은 진짜 1번, 2번, 3번은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 4번, 5번은 뭡니까? 조작을 수정한, 조작을 원상복귀시킨 진짜 사전투표수가 4번, 5번, 6번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권성구 같은 경우는 8만 8,536표를 민주당 후보가 얻었고 김은혜 후보가 8만 284표로 총 득표수입니다. 약 8,300표 정도 차이로 민주당의 김동영 후보가 승리한 결과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4번, 5번, 6번 보시기 바랍니다. 4번이 1번을 수정한 겁니다. 사전투표수가 조작됐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원위치시킨 겁니다. 김은혜와 황순식과 강용석이 각각 10%, 30%, 50%를 빼앗기지 않는 상태의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한 것이 4번입니다. 그리고 당일 득표수는 중앙선거 관련의 자료로서 2번하고 동일합니다. 합체 관련을 보니까 김동영은 8만 5,383표 김은혜는 8만 3,095표 현재하기에는 8천표 정도 차이가 몇 표 정도 차이가 줄었습니까? 2천 표 정도 차이로 줄어든 겁니다. 물론 김은혜가 패배했지만 2,289표 차이로 패배했지만 8천 표 차이로 패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8천 표하고 2,289표 차이의 차이만큼 뭡니까? 표를 훔친 거죠. 표를 훔친 겁니다. 8천 표 빼기 2,289표만큼 표를 훔친 겁니다. 이런 결과가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는 이런 수치가 나오면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의 민주당 후보가 2%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적으면 당일 투표 조작 가능성이 꽤 높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데이터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데 그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착실하게 진지하게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보시죠. 이 사전 투표를 조작하고 나면 선거 데이터 사이에 일정한 규칙과 패턴과 좌우가 딱 수치가 일치하는 좌우대칭도 발견되지만 전산 조작을 하고 나면 동별로 반올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반올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 소위 숫자가 맞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강하게 대도가 됩니다. 그것이 가장 심하게 대도됐던 지역이 바로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선거가 하나이기 때문에 조작을 하는 사람들도 좀 신경을 쓰지만 지방선거는 선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조작하는 사람들도. 표도 여러분 그렇게 이제 반올림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표를 또 쑤셔 넣을 거 아니에요. 실물 위조 투표지를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니까 그 과정에서 잉여 투표지 투표지가 남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가장 심한 여러분 선거가 언젠가 아닐까 지방선거입니다. 2018년에도 보면 뭡니까? 140표 150표 정도 표가 남아가지고 그 표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뭐죠? 증거로 다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아주 흥미로운 것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도표입니다. 이 도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에 가장 위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덕표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이 항목이 실제로 있습니다.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자라고 해가지고 표가 남습니다. 김동영 민주당 후보는 26표가 여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표수가 남고 불러서 김은혜 후보는 20표가 남고 환승식 후보는 한 표가 남고 조작하자는 서해성 후보는 남지 않지만 그다음에 이렇게 남습니다. 그게 48표입니다. 무효가 한 표입니다. 총 49표의 표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전산적으로 이렇게 표수가 남게 되면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0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개수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개수조정의 마지막 값이 마이너스 49표가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49표가 여러분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여기에 이 위에 박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박스에 여러분들 후보별 덕표율을 보시게 되면 김동영 후보가 88,562표입니다. 88,562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위에 초록식이 88,536표가 나옵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내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내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게 뭐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바로 조작된 사전 득표수를 수정한 그 진짜 득표수 자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후보별로 보시게 되면 중앙선거관리는 88,562표로 여러분들 발표했는데 진짜 득표수는 88,536표입니다. 수치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26표가 남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밑에 도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밑에 이 가장 밑에 부분은 무언가 하니까 여러분 맨 앞에서 우리가 봤던 예상 득표수입니다. 김동영 후보의 예상 득표수는 85,383표입니다. 그런데 조작된 사전 득표수를 다 수정 보완한 김동영 후보의 표가 초록색인 85,383표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조작된 값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작 프로그램의 정밀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김원혜 후보도 표수가 딱 일치합니다. 강용수 후보도 표수가 한 표 차지만 딱 일치하죠. 강용수 후보도 1815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이 값은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의 조작 프로그램 조작 방정식의 정밀도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관위 발표자자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이 문제를 여러분들 거론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다음 도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당일 득표수를 1로 치면 사전 득표수가 후보별로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이런 테이블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이 테이블을 만든 목적은 어떤 후보에게 조작이 됐을지를 판단하는 일종의 예고지포 정도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사전 투표를 당일 투표로 나눈 겁니다. 사전 투표를 당일 투표로 나눈 건데 여기 보시면 김동영 후보는 0.59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는 0.53이죠. 그리고 김원혜 후보는 0.53인데 0.59죠. 실제로 중앙선거 관련이 발표된 자료는 그리고 밑에는 진짜 득표수, 진짜 당일 득표수, 진짜 사전 득표수를 비교한 거죠. 예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조작을 안 된 서혜성이란 분은 진짜하고 가차가 비중이 다 같습니다. 진짜하고 가차가.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김은혜 후보는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당일 투표 100장에 사전 투표 59장을 받았는데 중앙선거 관련이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54장으로 줄어 있는 겁니다. 조작을 해서 뺏겼기 때문에. 김동영 후보는 원래 여러분들 당일 투표 100장에 53장을 얻었는데 사전 투표를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표를 더 얹어줬으니까 당일 투표 100장에 59장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조작이 안 된 사람은 수치가 같지만 조작이 된 사람은 수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강용수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당일 득표수 100장에 사전 득표수 64장을 받았는데 표를 빼앗겨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자료를 보면 당일 투표지 득표수 100장에 사전 득표수 42장으로 현저하게 줄어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의당의 정순식 후보도 100장에 63장의 사전 득표수를 받았는데 49장으로 줄어든 거죠. 김은혜 후보도 59장에서 54장으로 줄어든 거고 다만 이런 늘어난 사람은 김동영 후보만 현저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각대로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행한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 표 하나면 딱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선거 수원시 권성구 사전투표 전산조작 분석 결과입니다. 김은혜 10% 조작 자기가 받은 득표수의 10%를 빼앗겼고 소위 빼앗긴 표수는 2811표입니다. 정의당의 환승식 후보는 자기가 받은 표의 30%를 빼앗겼고 197표를 빼앗겼습니다. 강용석은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50%를 빼앗긴 절반을 빼앗긴 겁니다. 235표를 빼앗긴 겁니다. 2번입니다. 총조작률을 합산하게 되면 10%더하기 30%더하기 50%더하면 90%입니다. 총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는 3153표입니다. 그런데 3153표를 김동영 후보에게 밀어주고 나머지 세 후보가 3153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격차는 3153표의 2배인 6306표의 격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3번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결과는 사전투표수가 오염됐습니다. 그 결과 김동영이 8252표 차이로 승리했다. 그렇게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전투표가 전산조작에 의해가지고 10% 30% 50% 빼앗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모두 다 빼앗기지 않는 원상으로 복귀해가지고 후보별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김동영이 8252표가 차이가 아니고 2289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5번입니다. 수원시 권선구에서 투표 조작에 의한 뻥튀기 표수는 추정치가 김동영이 2600표를 절도 혹은 도덕질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분석 작업이 42개의 지방자치단체 모두 다 실시가 돼가지고 몇 표를 훔쳐갔는지 몇 표를 도덕질했는지 누구한테서 몇 표를 빼앗아갔는지가 낱낱이 공개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라는 것이 위대하고 과학이라는 것이 겁이 나는 겁니다. 숫자라는 것이 이렇게 겁나는 겁니다.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관계자들은 이렇게 밝혀낼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무식합니다. 그들은 숫자가 얼마나 가공하는 힘을 갖고 있는지 숫자가 얼마나 위력 중인지 숫자가 인정사정 보지 않고 여러분 진실과 사실을 뭡니까 세상에 공표할 수 있는지를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숫자가 갖고 있는 위력과 과학이 갖고 있는 위력과 통계분석이 갖고 있는 위력을 알았으면 이런 짓을 안 할 겁니다. 그들이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들은 덮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강용수 후보는 반드시 이 문제에 나서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그냥 본인이 입을 다물면 그건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가. 강용수 후보가 나서야 됩니다. 나서가지고 이 무도한 인간들이 이 21세기가 여러분 20년 넘게 흐른 이 상황에서 국민소득의 4만 불을 앞둔 이 나라에서 교육구모가 이런 8위 9위권이 이런 이 나라에 이렇게 뭡니까 전산조작을 통해서 사전투표를 그냥 밥 먹듯이 뭡니까 밥을 처먹듯이 뭡니까 이렇게 전산조작을 하는 이런 무도한 인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닙니다. 자식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당연히 감당해야 될 도덕적 의무이자 책무이자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자식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덮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또 이 문제를 우리가 덮고 그냥 없던 일로 좋은 게 좋은 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자식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이 짓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완용 이보다 백배 천배 만배 나쁜 놈들입니다. 그 전산조작의 실제를 누가 가장 지금 잘 알고 있습니까 퇴역한 조의혜주 퇴역한 김세한 선관위 전 사무총장 다 현직을 벗어났습니다. 현직에서 가장 이 문제를 해박하게 하는 사람은 박찬진 광주광역시 출신에다 전남대학 사학화를 졸업하고 여러분 63세의 사무차장에서 사무총장이 된 사람이 가장 잘 알 겁니다. 그 사람 만큼 여러분들 이 소위 대한민국에 5년 동안 실시됐던 전산조작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장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어제 승진했습니다. 2월 1일 전산조작을 잘해가 부정선거를 잘했다고 포상을 받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거 압니까 대통령 권한이라는 것이 국민의 지지대에 따라서 지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갑니다. 한 방에. 국민들이 뭡니까 바보 천치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콘텐츠를 강용수 후보에게 전달해 주시고 국민의힘에게도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후보가 이런 페이스북에 있으면 페이스북에도 전달해 주시고 권성동의 한께도 전달해 주시고 김기환의 한께도 전달해 주시고 사람이 이런 사람 같은 짓을 하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짐승입니까 우리가 동물입니까 우리가 가축입니까 우리가 개새끼입니까 우리가 소새끼입니까 우리는 소새끼가 아닙니다 우리는 염소새끼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할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옆에 손자가 지금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보고 있는데 저 애들 생각했으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애들 생각했으라도 방송에 손자가 들어온 게 처음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런데 범종이 인사 할래요? 검정인 인사할래요? 이러봐 iségedr 저의 장면이 인사해 줍니다 여기 봐.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금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자, 이제 나가고. 은총이 보세요. 은총이, 은총이 조금. 방송하는데 은총이가 지금 찾아와가지고. 자, 여러분 참 아이들을 생각하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면 참 각별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보고. 참 자식으로 키우면서도 우리가 성장하지만 그때는 너무 바쁘니까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는데 이제 손자, 손녀를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인생에 대해서 다시 또 생각하게 되죠. 다시 생각하게 되고 참 나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 아이들이 지금 자라가지고. 9월생이니까 1년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됐네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있기 때문에 더 힘껏 뭡니까? 살아야죠.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은.